오늘은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유혹자의 유형 7번째 즐겁고 편안한 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은요 로버트 그린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요. 권력의 법칙, 유혹의 기술, 전쟁의 기술 같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입니다. 그래서 총 9가지 유혹자의 유형 중에서 오늘은 7번째 즐겁고 편안한 참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즐겁고 편안한 참어들은요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능숙합니다. 그들의 방법은요 아주 단순한데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즉 참어는 상대방의 마음과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기분에 맞춰주는 거예요. 나한테 기분을 맞춰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할 이유가 있나요? 하나도 없죠. 그 사람에게 점점 친근감을 느끼고 그 사람이 점점 편해지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즐거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사람들은 참어와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한껏 고향됩니다. 기분이 막 들뜨는 거죠. 나한테 다 맞춰주니까. 참어는요 사람들의 근본적인 약점 즉 허영심과 자긍심을 겨냥하기 때문에 놀라운 유혹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뭔가 기분을 맞추고 기분을 띄워주기 위해서 허영심과 자긍심을 겨냥한다는 거죠. 성적 욕망은 격하고 불안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관계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참어들은 상대에 대한 뜨거운 관심, 감미로운 구애, 이해와 존중을 존중하고 중시하지만 정작 섹스는 뒷전으로 미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상대방을 이성을 유혹한다고 해서 바로 관계를 목적으로 하고 관계를 가지려고 안달라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참어들은 이 성적 욕망이란 것은 급격하게 변하기도 하고요. 격하고 불안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뭔가 우선적으로 줄이지 않고 좀 뒤로 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보다는 상대에 대한 뜨거운 관심, 감미로운 구애, 이해와 존중 이쪽을 좀 더 중시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참어들이 성욕을 억제한다, 성욕을 없다, 성욕을 일부러 참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성욕을 제약시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냥 순위가 조금 다른 유혹자들에 비해서는 그런 성적인 관계가 좀 뒤로 밀려있다는 거죠. 사실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서는 이 성적 자극이 항상 동반돼야 합니다. 이 성적인 뭔가 긴장감 없이는 서로에게 뭔가 매력을 느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혹자들은 이 성적인 자극, 성적인 욕망을 뗄려야 뗄 수가 없는 건데 이 참어들은 조금 뒷전으로 밀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어들은 결코 이 섹스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요. 참어는 상대방의 그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만들면서 또 그들의 허영심과 자긍심을 부추겨서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알든 모르든 알게 모르게 상대를 계속 치켜세우는 겁니다. 상대는 이게 이 사람 나 너무 왜 이렇게 나 띄우지? 나를 뭔가 왜 이렇게 치켜세워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 자체가 뭔가 기분이 좋기도 하고요. 또 그 100% 거짓은 또 아니니까 내가 또 그렇게 된 것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는 기분이 점점 좋아지고 그 사람과 만나면 즐거워지고 그 사람을 계속 만나고 싶어지고 그 사람을 자꾸 찾게 되는 거죠. 그렇게 유혹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참어는 직접 내리쬐는 빛이라기보다는 뭔가 목표물에 부딪혀 은근한 빛을 들이오는 간접 조명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럼 참어가 사용하는 매혹적인 기술 매혹의 기술들은 뭐가 있을까요? 유혹의 기술 같은 건데요. 이 참어들은요. 몇 가지 기술들을 씁니다. 첫 번째는 관심의 초점에 상대에게 맞추는 거예요. 이 참어들은 자신을 뒤로 감추고요. 절대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모든 걸 맞춥니다. 상대의 관심사, 상대가 뭐에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전면에 내세우기 때문에 참어가 되려면 듣고 관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상대가 말을 하도록 계속 유도해서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게 하는 거죠. 상대의 말을 통해서 그 장점이나 또는 약점 이런 걸 알아낸 후에는 그가 가진 구체적인 욕망이나 요구가 무엇인지 세세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겁니다. 상대의 말을 적절히 맞장구 쳐주고요. 아픔의 연민의 정을 표현하면서 상대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만드는 거죠. 상대를 스타처럼 만들어주면요. 그 사람은요. 계속 그 말이 듣고 싶어서 나에게 계속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어들이 쓰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요. 즐거움을 제공하는 건데요. 이 참어들은 자신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호소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불평에 관심을 기류인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상대방에게 즐거움을 안겨줌으로써 불평거리를 있게 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재미있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재미있는 사람 실험성은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그런과 똑같은 거죠. 뭔가 상대방이 내가 이 사람과 있다는 그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나를 계속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지하고 비판적인 태도보다는 경쾌한 마음으로 뭔가 삶을 즐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훨씬 매력적이다. 그래서 무기력한 모습보다는 활기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유혹과 한 뒤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갈등을 화학으로 변화시켜라라는 건데요. 권력이 있는 곳에는 갈등과 분노, 시기심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참어들은 상대에게 적대감을 품게 하지 않아요. 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가 공격적인 사람이다 하면 뒤로 물러가는 척을 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요. 양보하면 적이 생길 일이 없죠. 참어들은 어찌됐든 간에 적을 만들지 않는다. 네 번째, 상대가 편안하고 느긋한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참어는 마치 시계추를 흔들면서 최면을 거는 최면술사와 같다고 얘기해요. 상대가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다루기 쉽다는 거죠.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바로 기분을 맞춰주는 거다. 기분을 맞춰주면 상대는 편안하고 즐거운 기분을 갖게 되는 거죠. 마치 다른 나라의 언어와 간섭을 배우는 이방인처럼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든지 세계관에 동조하고 그들의 습관이나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그런 무한한 매력을 발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완강하게 고집스러운 태도를 갖는 것은 금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치 다른 나라의 언어와 간섭을 배우는 이방인처럼 이렇게 태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저는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난관에 봉착해서도 침착하고 태연한 태도를 보여라. 어려운 때일수록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불쾌한 상황의 직면에서도 침착하고 여유있는 태도를 보이면 주변 사람들은 편안하게 마음을 느낍니다. 뭔가 급박하고 시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게 막 야, 어떡해, 어떡해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러면 더 조바심 나고 더 급해지고 더 불안해지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더 침착하고 여유있는 태도를 보이면 주변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유익한 사람이 되라는 건데요. 참원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참어들이 상대방을 유혹하기 위해서 쓰는 기술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참어들은 어떻게 몰락하게 될까요? 참어에게 속지 않은 부류도 있다는 거예요. 냉소주의자와 남의 인정이나 아첨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신만만한 사람이라는 건데요. 저도 처음에 이 참어를 딱 봤을 때 여기 내가 좀 비슷한 유혹인가? 했는데 이 참어에게 속지 않는 부류가 있다는 이 설명을 듣고서 나는 참어는 절대 아니구나. 저는 굉장히 냉소주의적이고 남의 인정이나 아첨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나는 이런 유혹자는 아니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 냉소주의자와 남의 인정이나 아첨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신만만한 사람들은요. 남의 말을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이 참어들을 참어들의 말이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어들을 좀 싫어해요. 이런 사람들은 참어들을 교화나 아첨포인에 생각합니다. 어, 저 사람은 진심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자기 생각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참어들을 공경에 빠뜨리기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참어들이 공경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길 그것은 뭐냐? 자연스러운 태도로 계속 참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로봇 그린을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귀면요. 물론 걸려들지 않을 수수도 있겠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대다수는 이런 참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참어는 몸을 웅크릴 때와 일어나 행동을 취할 때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늘 상냥하고 친절하게만 행동하는 습성에 젖어있으면요. 정작 단호하게 할 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어들은 나는 늘 사람들 기쁘게 해야 돼, 즐겁게 해줘야 돼, 편안하게 해줘야 돼 이 생각만 갖고 있으면 상대방의 무리한 부탁이나 무리한 행동들을 했을 때 이걸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때는 단호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목을 길러야 됩니다. 웅크릴 때와 일어나 행동을 취할 때 이때를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길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혹의 기술 유혹자의 유형 일곱 번째 즐겁고 편안한 참어와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떠올려보면은 이렇게 좀 즐겁고 편안한 참어들이 주변에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싫어할 사람이 사실은 없죠. 여러분들도 내가 즐겁고 편안한 참어 스타일의 유혹자다 라고 하시면은 오늘 말씀드린 것들 좀 주의깊게 하셔서 이 부분들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면 더 매혹적인 더 치명적인 유혹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